루루, 뭐해? 엄마가 좀 신나 그랬더니... 야... 이걸, 이걸 떨어뜨려서... 헉... 나, 세상에... 요즘에 전선을 잘 안 깨문다 했더니 너, 새롭게 깨무는 게 생겼구나? 어머, 까마득히 몰랐다. 세상에, 이게 뭐야? 구멍 난 거 봐. 눈치 보면서 왜 깨물어? 엄마, 가져간다. 루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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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루... 이리 놔 봐. 엄마, 가져가게. 침. 침. 야, 밥 먹고... 이건 배부른 거랑 관계가 없는 거야? 세상에! 너, 엄청 용맹하다. 이, 이 몸 띵이만 한데 지금... 이렇게... 야... 여기도 이빨 자국이 다 있었네? 엥?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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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으세요! 아아! 아! 세상에, 이게 뭐야?